자, 먼저 모여서 3절 그 타이로 그 타이로 해봅니다 자, 모여서 넷픈 타임 자, 모여서 하나 둘 셋 네 셋 둘 셋 자, 사연이랑 또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어, 빛나는 사연이 아니네요 그냥 꽃보다 사연이, 이빨이 네, 어울리는 그 사연이 콧묶회를 통해 콧묶회를 통해 이렇게 제 마음을 편지를 보낼 수 있어서 좋네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신선하면서도 한결같은 모습으로 존엄함과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이 제가 자주 자극을 받기도 합니다. 또한 제가 힘들 때마다 샤이니 샤부심이 뿅뿅 차오릅니다. 아하! 입덕시더라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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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18년 7월 22일 빛돌이들에게 빛을 사랑하고 빛을 주는 사랑입니다. 네. 네. 빛이 사랑하고 빛을 주는 사랑입니다. 어떻게 저렇게 보이지? 가르쳐줬어요. 네. 아 그래요. 자, 우리. 우리 모두 좋은 일만 있길 꽃게만 걷자. 아. 아아아아아 뭐. 자, 마지막으로 2. 정성진아 태행입니다